경선지역 및 단수추천지역을 발표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상향시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저희들만큼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라는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면 곤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다른 후보에 비해서 현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는 경선 참여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은 두세 명 정도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압축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